배우 정태호가 차량이 완파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. 15일 정태호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차량 사진을 공개했는데요. 사진에서 정태호의 흰색 차량은 조수석 문이 완전히 부서져서 탈락됐으며 앞유리도 심하게 금이 났습니다. 뒷자리의 문 역시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 큰 충격을 짐작해 합니다. 정태호는 차는 많이 손상됐지만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라면서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공개된 또 다른 사진에서 정태호는 제네시스가 타이거 우즈도 살리고 나도 살렸네라며 차량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. 세계적인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는 2021년 2월 미국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량이 전복되고 도로 옆 산비탈로 구르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. 타이거 우즈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또 발과 발목에는 나사와 핀을 삽입해 고정해야 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습니다. 사고 당시 우즈가 탔던 차량은 제네시스 GB80으로 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로부터 제공받은 차로 확인됐습니다.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. 감사합니다.